지금 뭐 하세요? 제가 30%나 되는 할인카드를 두고 왔거든요. 알잖아! 이명수 어딨어? 이명수 어디 있냐고! 이명수! 아이, 저... 우리 와이프, 우리 와이프 해? 엄마라도 불러도 돼요? 역시 와이프는 이쁜 와이프로 뽑아야 돼. 와이프 이뻐 봤자 얼굴값 밖에 더 합니까? 딱 이것만, 어? 비닐에 다 먹어가지고 병기대 숨겨놨더라고. 총이랑 마약 같은 거 숨길 때 그런 건데? 알만한 사람이 한 명 있긴 해요. 렉시? 렉시? 영어 이름이 뭐였어? 춤은 어선이었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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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기서, 여기서! 찾았어, 찾았어! 왕심이 뭐여? 총기 사건이요? 요구래요? 헐. 젓가락. 아악!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ㅅㄴ. 반에 반밖에 안 되는 게 어디서 말끝마다 ㅅㄴ 반말 짓거려?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캐내는 거야. 네가 모르는 네 아내의 과거. 아악! 나 한 번만 따라해봐. ㅅㅂ 뭐? 아악! 아악! 아악!